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무겁지만은 않은 말씀입니다 죄와 징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굉장히 특별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후에 낳은 그 첫 아이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그것이 부모의 죄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가정도 가정에 각각 아픔들이 있는 그런 가정 아닙니까? 아마 굉장히 부모님들이 그거로 굉장히 많이 자책하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자기가 잘못해서 아이가 아팠다고 생각해 보신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병민이가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심하게 다친 적이 한두 번은 아닌데요 여러 번 그랬는데 그때는 저희 바로 앞에서 다쳤어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저희가 부위주의하는 사이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턱을 다쳤는데 턱이 찍혀서 너무 깊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가 콸콸콸 터져 나오고 이게 뭐 꼬매고 아무리 꼬매도 지금도 아프다고 할 정도로 한 지금 4년, 5년 지났는데 지금도 아프대요 그래서 거기는 만지지 말라고 하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너무 많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고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회개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첫 아이가 저에게서 회개할 기회를 참 많이 줬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아이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부모의 본능적인 책임감입니다 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또 잘못된 자기 질책으로 아이의 생명을 잃었는데 평생을 내 죄 때문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나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고 이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죄와 징벌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께 이러한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배우는 게 있으면 잘못된 학습된 것을 버리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서 우리가 자칫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 종교라든지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어떠한 그러한 본능적인 샤머니즘이나 다른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를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샤머니즘 같은 그런 신앙을 그대로 다 유지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토인에게 무슨 좋은 날이 따로 있습니까? 주일이 제일 좋은 날이고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좋은 날인데 이게 예수님 믿고도 맨날 좋은 날 찾아가지고 뭐가 어느 날이 손 없는 날이냐 손 없는 날도 있으면 발 없는 날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날 찾고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름이 좋으면 복 받고 여러분 물론 좋은 편안한 이름이 있고 부르기 힘든 이름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도 이름을 잘 지면 복을 받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리스토인들이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복음의 신앙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책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책감도 우리가 바른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옆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참 좋은데 무조건 이거를 다 하나님의 증벌이다 하나님의 벌이다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벌은 먼저 다윗이 받는 겁니다 이 아이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다윗이 벌을 받는 그 개념부터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증벌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왜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저 사람도 무슨 아사왕도 잘못해서 죽음에 이르렀고 요악도 잘못해서 죽음에 이르렀고 다 잘못해서 죽음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잘못해도 죽음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지어서 죽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잘못과 죄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도록 만드시는 일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부터 좀 안심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잘못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고 그런 일들은 아니고 반대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 일들이 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징벌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다윗보면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다윗보면 바세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훌륭한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평생의 이 부끄러움을 안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화의 가장 큰 징벌입니다 이 성경의 문화는 부끄러움이 가장 큰 징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프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여러분 가장 부끄러운 죄가 뭐겠습니까? 그의 거짓말이 드러날 때 가장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게다가 나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이 너의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나중에도 보면 이 칼이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아서 끊임없이 그의 아들들이 이런 칼에 휘말리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항상 물으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인생에 실패한 일을 겪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항상 자녀들에게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자녀들에게서 결과물로서 나타날 때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읽은 주석에서도 그런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우리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엄마가 혹시 마약하시는 분 계십니까? 엄마가 마약을 해요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마가 아이를 가진 채로 마약을 하고 알코올에 의존해서 살면 아이는 태어나서 그 모든 엄마의 죄를 그대로 결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독된 마약에 중독돼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그리고 영향을 받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는 벌임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물이 그 아이들에게서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엄마의 죄의 벌로 그 아이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사라지지 않고 그 아이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데도 어려운 일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물은 열매로 맺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마약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마약 중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열매로 맺히는 것을 막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사실 두 가지 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열매로 맺히지 않도록 이거를 참 함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열매의 문제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도 제가 너무 막 설교 시간에 이거 좋은 설교다라고 강조를 해서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듣지 못하는 설교다 말하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제가 오늘도 한 번 더 하려고요 이거는 훌륭한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다닐 때 올해 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올해 일을 받았는데 한 과목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증명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어쨌든 박사학위를 가야 되니까 단 하루를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단 하루를 제 마음대로 쉰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살고 왜냐하면 저도 오랜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한국의 시스템에 다시 익숙해졌다 군대까지 다 다녀오고 여기서 대학원 마치고 그러고 나니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데 머리도 아프고 힘들고 공부는 또 얼마나 시키고 읽어야 하는 책은 또 얼마나 많고 그런지 하루를 제대로 쉬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1학기에도 다 그렇게 받고 2학기에도 다 그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큰 위기가 왔어요 제가 2학기 마지막 수업에 하나를 들으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 10장짜리 페이퍼를 내는데 인용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글을 쓴 게 있었는데 이게 다 제 실수고 제 잘못이죠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꼼꼼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칭찬받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너 역시 너는 진짜 훌륭하다 그 과목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분은 세계적인 학자고 어거스틴에 대해서 고백록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책들을 다 읽고 제 나름대로 두 도시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페이퍼를 정말 잘 써서 가져갔는데 제가 건성건성 인용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한국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간 거죠 그런데 교수님이 그걸 발견하고 저를 부르시더니 너는 이 점수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용서는 해주는데 점수는 못 받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의 일생에 이와 같은 교훈이 없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점수는 못 받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아들에게 용서는 해주지만 오늘 밥은 없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결과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제대로 배운 다음에는요 박사학위 할 때 모든 페이퍼들을 얼마나 각주와 인용과 마지막에 비블리오그라피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면 제 논문 조사하셔도 됩니다 제 논문은 표절이 아니고 그러한 잘못된 부분도 없는 것은 이때 제대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저는 어쩌면 지금 말하면서 늘 조심하면서 제 논문은 그냥 묻어버리고 싶은 아니죠 우리가 어쩌면 결과물을 봐야 이런 열매를 봐야 우리의 죄를 바로 깨닫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저희 교수님이 그냥 다 넘어가 주셨다면 제가 어쩌면 제대로 교훈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걸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의 결과물로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다윗이 이 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거죠 왕으로서 얼마든지 또 죄를 짓고 또 사람이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제가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죄를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로 다시 돌아가 똑같은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 죄의 결과물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룬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그 아픔과 어려움을 대처하는가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비 그 문제 때문에 아무리 토론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수 없는 날들을 밤새우면서 몸을 긁어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오늘 김채남 지사님 도 얼마나 간증을 잘하셨습니까? 책을 읽듯이 열심히 외운 것을 저렇게 훌륭하게 얼마나 잘합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딸이 오늘 앞에 나온 거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피부가 깔끔해요 그런데 아토피 걸렸을 때 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인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누구의 죄 때문인가가 아니라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삶에 있는 어려움과 한란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이 행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우들에게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스토리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모든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하나씩 다 안에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드러냈고 저는 서로 만나서 그거 쉐어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모든 가정에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구역장님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암에 걸리기도 하고 권사님 아들이 죄를 짓고 방황할 수도 있고 목사님 딸이 집안에 망신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이게 다 우리의 삶이에요 자녀가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뉴저지의 정말 은혜로운 교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이민교회 그렇게 힘든데도 정말 좋은 교회를 건축하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예배도 잘 부르시는 분인데 이분은 낯예배 인도하는 중에 딸이 집에서 강도한테 죽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도 첫 달을 잃으셨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내년에 총회장 되시는 김의식 목사님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도 딸을 잃으셨어요 다 큰 딸을 잃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다윗이 그 모델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일을 앞두고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메꾸자 합니다 이 아이가 아팠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할로루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취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것만 기도한 건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문제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아이가 아팠서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광야에 있을 때에도 쫓겨다닐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구약의 기도를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알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을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시편이나 이런 곳에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오지만 이 구약적인 개념의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환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을 때도, 낮춰주셨을 때도 다윗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아플 때 다윗이 다시 또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금식하며 밤을 새며 철야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철야기도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환란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밤낮으로 불을 지져야 된다는 거죠 밤이 어디 있고, 낮이 어디 있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얘기하죠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22절 다음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 이거니와 아멘 다윗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아 이제 끝났구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환란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무엇을 판단해서 아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끝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조건 매달리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특별한 상황이죠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우리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적인 판단을 해서 상황적인 판단을 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생각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가 죽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특별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슬퍼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또한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자 이제 정결의식을 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경배,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유교 문화는 어떻습니까? 죽은 후에 오래 슬퍼하는 것이 예의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거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한 일주일은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윗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겸손합니까?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 자녀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겸손한 신앙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이거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냥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성경은 분명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픈 이별을 한 분들은요 영원토록 회복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계속 그 생각이 나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다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픔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나에게 주신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잊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뭐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내가 그에게로 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로 나중에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날까지 먼저 간 모든 생명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을 가진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책임감이에요 오늘 비교적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죄와 징벌의 관계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어려움들 당연히 우리의 죄의 결과물로 일어난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일으키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판단하지 마시고 될 만한 일 안 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고 철회하고 주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시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베푸실까?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1,000문제 끝나면 자동적으로 또르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또 다른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